자,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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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무대 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시면 큰 박수와 감성으로 포천의 열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포천시민여러분, 최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예쁜 귀여운 손녀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곧 전달! 자, 우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님이신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춘식 의원님은 진짜 일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구석구석 정말 힘든 거, 포천에 필요한 거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계십니다. 게다가 국회에서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는요, 혼자 못하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최춘식 의원님이 계셔서 포천 발전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포천뿐만 아니라 가평도 발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이 노력해도 대통령이 우리 편이어야지 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포천 가평에서부터 이제 윤석열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보면서, 야, 이제 됐어!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우리 시민분들을 찾아가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을 돌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호해 주시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우리 지금! 홈진철 가수! 자, 두 번, 들어주세요. 유동연을 믿어주세요! 유동연! 유동연! 나는 나는 윤석열을 찍어 비담집한 윤석열 씻어주세요 나는 나는 윤석열을 찍어 비담집한 윤석열 씻어주세요 경험해 됐어요 감사합니다 흥서가 나경원 의원이 옆에서 경호해 경호해 줘 우리 경호해 잠깐만 잠깐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서가 옆에서 쳤던 경호예요. 경서, 경서, 여기 가요? 가세요. 아내 질 좀 만들어주세요. 잘게 만들어주세요. 경서, 여기 가세요. 경서, 여기 가세요. 지금 가세요. 자, 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길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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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야. 대패. 얘가 문을 안 열어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알아. 얘가 박동원 시키게 좀 낸다니까. 박동원 시키게 좀 돼. 박동원 시키게 좀 돼. 박동원 시키게 좀 돼. 나한테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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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태로.